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불교가 남쪽으로 북쪽으로 팽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불교의 제3결집. 보통 저희들이 빠딜리 뿌트라 결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이 결집이 일어났을 때 아쇼카왕이 이 결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쇼카왕 시대의 결집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결집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아쇼카왕 시기 보통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에서 한 300년 정도 짧게만 150년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불교가 인도의 북동쪽 지역에서는 제법 자리를 잡은 그런 종교가 되었지만 아직도 불교는 북서쪽이라든지 남쪽이라든지 중부 지역으로는 쫙 이렇게 퍼져나가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우리아 왕조가 이 전체를 다 통일했고 이 전체를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왕인 아쇼카왕이 불교 신자가 되면서 불교가 광폭적으로 늘어납니다. 북서쪽으로 진출하고 중앙으로 진출하고 남방으로 진출하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어떤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났고 특히 이 이 결집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부파 저희들이 보통 사르바스디바다 설일체유부라고 하고 비바자바다 분별설부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부파가 인도불교의 두 가지의 흐름을 가르고 두 가지의 문원전통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좀 이제 알아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1결집 제2결집 그리고 대천의 오사 아란의 지휘격화까지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천의 오사가 있고 한 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불교 안에 내부에서 스타비라 상자들 사이에 새로운 분파가 생기는데 이 분파를 저희들이 바시뿌드리아라고 합니다. 바시뿌드리아는 저희들이 보기에 고산비에 있는 바사라는 도시에 있었던 바시라는 여자의 아들 이 바시뿌드라라는 스님이 새롭게 주장한 이론으로서 불교에서는 부정했지만 기본적으로 뿌드갈라 보통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있으면 원 뿌드갈라 두 사람이 있으면 투 뿌드갈라 이랍니다. 개인이라는 게 오온과 별개로 존재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불교는 무화하기 때문에 오온과 별개로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트만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오온과 별개로 뿌드갈라가 존재하고 이 뿌드갈라는 오온과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만든 이 바시뿌드리아 이 일세를 풍미하는 어떤 그런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많은 불교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기본적으로 무화를 표방하는데 불교 내부에서 무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불교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바시뿌드리아는 별로 안 중요할 줄 알았는데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갔던 620년에서 640년 정도 되니까 인도 불교의 전체 3분의 1이 이 바시뿌드리아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이 바시뿌드리아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인도라는 사회에서는 어떤 자아라든지 유뇌라든지 어떤 이런 관념이 철저한 인도라는 사회에서는 얼마나 잘 먹히는 건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0년 정도 지나서 지금 현재의 비하르주의 수도가 파탈리푸드랍니다. 이 비하르주는 비하르라는 말이 이제 비하고 브이가 바뀌니까 비하르가 빨리 오르로 바뀌면 위하라가 되고 위하라는 거주지인데 드웰링 플레이스 스님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란 뜻입니다. 워낙 절이 많았기 때문에 불교 절이 이곳을 비하르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비하르의 주도의 수도가 파트나 옛날에 파탈리푸드라 마우리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아마 인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도이자 가장 오랫동안 중단 없이 이어진 도시라고 할 수 있고 아쇼카 왕이 파탈리푸드라에서 왕으로 즉위했을 때 주로 이제 불교 간 요정도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아쇼카 왕 시대를 지나면서 이슬람 아마드가 있는 가불 아프가니산까지 남쪽 중부로는 문바이와 우리 인도 중부지역으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스리랑카까지 불교가 광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파트나는 우리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 조금 올라오면 가야가 있고 중앙에 이제 날란다 같은 곳이 이제 이쪽에 있고 이쪽 위에 겐지저가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강이 많이 만나기 때문에 상업이 아주 발달했고 이 파트나 건너편이 이제 우리 보통 제2결집에 일어났던 바이샤리 바이샤리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파트나는 이렇게 강을 등지고 있는 아주 이런 지역이 있고 사실상 아쇼카 왕 시대는 이곳이 불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이 결집을 제3결집 또는 파탈리푸드라 결집이라고 하는데 보통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216년에서 236년 정도가 지났을 때 불교 교단 내부에 싸움이 심해져가지고 파탈리푸드라에 있는 가장 큰 절인 아쇼카라마에서 조차도 포살도 못하는 어떤 그런 지경 7년 동안 포살을 못하는 그런 교단 내부에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이제 정부에서 스님들의 싸움에 개입을 했는데 개입하다 보니까 괜히 스님들만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목괄리부타 띠시아라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스님을 왕궁으로 초청해가지고 직접 이분에게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쇼카 왕이 마오리아 제국의 왕으로서 불교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시작했고 불교 교단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 불교 교단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 이 교단 내에 이제 분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결국 아쇼카가 목괄리부타 띠시아를 초빙을 하게 되는데 아쇼카 왕은 우리 산치에 가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불자였지만 모든 종교의 관용적인 분이었습니다. 모든 종교의 관용적인 분이었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쇼카 왕의 보리수나무 참배 장면 보시면 왕이 직접 보리수나무에 합장을 하고 있어서 본인이 불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점점 더 커지니까 아쇼카 왕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아마 이런 생각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괄리부타 띠시아에게 7일 동안 불교를 배우고 목괄리부타 띠시아와 함께 아쇼카 라마에 와서 모든 싸움하는 스님들 다 모았더니 저체가 한 12만 명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12만 명 되는 스님들 다 모아놓고 아쇼카 왕이 목괄리부타 띠시아와 함께 직접 이 교단에 정하에 나섰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저희들이 남방불교 역사서를 보면 이때 아쇼카 라마의 분쟁이 생긴 것은 어떤 불교 내부의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쇼카 왕이 불교만 집안하니까 외도들 좀 시와린가 보이는데 외도들의 사원이 텅텅 비게 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된 외도들이 자기 스스로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불교 교단의 일부가 돼가지고 불교 내부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이지만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교 내부에서 12만 명이나 되는 스님이 모였을 때 6만 명, 6만 명 정도로 아주 팽팽하게 양쪽 사람들이 교리적인 문제로 사실상 다툼을 했고 이 교리적인 문제에 대한 다툼의 끝에 물론 이제 아쇼카 왕이 개입했을 수도 있고 모깔리부타 디시아 스님이 개입할 수도 있었지만 양쪽으로 사람들 갈라보니까 6만, 6만 정확하게 갈라졌다 이랬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정도로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깔리부타 디시아 스님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가다 지역에 남을 수 있었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국외 추방됩니다. 국외 추방되는데 남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비바자바다 분별설부라고 그러고 추방된 사람을 사르바하스디바다 서릴체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3결집은 우리 역사서의 해설과는 달리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설일체유부와 분별설부의 대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일체유부는 사르바 아스티 와다 이랬다니까 모든 것이 다 아스티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분별설부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존재하고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일체유부와 분별설부의 의미가 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몰랐는데 아비달마 코샤바샤 아비달마 구사론의 번본이 발견되면서 거기에 명확하게 이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5장에 있는데 예희 사르밤 아스티 이띠 와단띠 아티땜 아낙하탐 뿌라띠 유뜻반남자 때 사르바 아스티 바다 하 설일체유부란 이런 사람들이다. 이래야 됩니다. 설일체유부란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모든 것이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이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 보통 우리 한자로 삼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삼세시류. 설일체유부는 삼세시류를 주장한다. 설일체유부 사르바 아스티바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끝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비바자바다 라고 하는데 예 또 김치트 아스티 이띠 부라띠 유뜻반나 아타타팔람 짜 아티템 까르마 김치트 나 아스티 이띠 다타팔람 아티템 아낙하탐 짜 이띠 비바자야 받았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비바자바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의하면 김치트 아스티 어떤 것은 존재하고 김치트 나 아스티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은 현재와 아직까지 결과를 주어지지 않은 과거의 행위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미 결과를 준 과거의 행위와 미래이다라고 비바지야 구분해서 와단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바자바다 라고 한다. 그래서 서릴즈부는 3세시를 주장해서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바자바다는 요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3결집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스크린을 치고 아쇼카 왕과 목관리 부타 띠샤가 스님들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이 스님들을 양쪽으로 이렇게 쫙쫙 갈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태국 나콘바톰에 있는 이 제3결집에 대한 벽화를 보면 이렇게 이 천막을 치고 스님들의 이 그 이 교리적인 의견을 체크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만 6만이 나누어졌을 때 목관리 부타 띠샤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목관리 부타 띠샤는 비바자바다 분별설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흰옷을 입혀가지고 교단에서 축출했는데 우리 앙드레 바하로는 아마도 이 스님들은 마가다 지역에서 축출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퓨리피케이션 정화사건입니다. 교단이 이들에 들면 너무 혼탁해지니까 교단을 깨끗하게 만들고 교단을 아주 명확하게 나갈 방향을 정해주는 그다에서 보통의 저희들이 이걸 정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화가 되면 불교 교단이 100년만 갈 것이 한 500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화한 그의 공덕은 정화를 실시한 왕에게 다갑니다.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많은 존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불교 교단의 내부적인 문제에 개입한 어떤 왕으로서 아쇼카 왕이 또 많은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퓨리피케이션 때문에. 우리 그 산치의 대탑 옆에 가면 이 아쇼카 왕 석주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 석주에 보면 이렇게 우리 조금 이렇게 뭉개져 있지만 이 아쇼카 왕 비문이 남아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쌍갑에다 불교 교단을 분열시킨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교단을 떠나라 하는 이 아쇼카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 시대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250년, 짧게는 150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 정도가 지나니까 불교 교단 내에 제법 분란이 많았고 어떤 이런 분란들은 결국 불교가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걸 쌍가배에다로 보는 어떤 그런 견해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스님들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비바자바다와 사르바하스티바다로 그러니까 이 우리 스타빌 안에서 아주 큰 두 개의 그룹으로 사실상 불교가 갈라졌고 한쪽은 남방불교의 모태가 되고 한쪽은 인도 북방불교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르바하스티바다는 이렇게 쫓겨났을 때 마가다 지역에서 인도 중부 뉴델리 아그라 쪽에 있는 마투라로 먼저 이동을 했고 그런데 이 마투라가 이제 조금 더 시대가 지나니까 우리 보통 쿠시안이라고 하는데 카니시카 월지 중국에서 이동한 월지가 인도로 되었을 때 마투라가 월지의 인도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투라가 번영하는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마투라의 인도의 수도가 월지의 인도의 수도가 마투라라면 아프가니스탄 쪽에 있는 수도는 그 카불이 있는 그쪽이고 페샤와르라든지 간다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월지를 통해서 서류를 집은 북서인도로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간다라 지역, 카슈미르 지역으로 가고 이 지역에서 천년 이상 번영하는 가장 그 강력한 북서인도의 핵심적인 불교 종파가 됩니다. 그리고 비바자바다는 이 아쇼카 왕의 지원 아래 주로 서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비바자바다를 따르는 사람들의 일부가 사실상 오늘날에 스리랑카까지 와가지고 자신들의 경전을 남기고 오늘날 저희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테라와다의 모태가 되고 바로 이 스리랑카를 기점으로 불교가 이 동남아시로 퍼져나가서 오늘날의 난방불교가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집은 북서쪽에 간다라와 카슈미르 지역에 있다가 이곳에서 이제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스리랑카도 스미였지만 북서인도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이란 사람들도 들어오고 스키타이도 들어오고 인도 사람들의 중국 사람들까지 들어오면서 불교가 이곳에서 이제 변화를 하게 되고 대승불교도 이곳에서 발전하게 되고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변화된 불교가 이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크로드를 넘어서 이제 중국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3결집이 오늘날의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를 가르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언어적으로 봐도 비바자바다는 따라서 이 자신들의 경전을 스리랑카에서 빨리어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빨리어는 지금 현재 남방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이제 되어서 빨리 경전을 만드는 빨리 띠비따가를 만드는 그런 만들고 보존하는 그런 능력을 보였다면 북쪽으로 왔던 사르바스티바다는 비록 자신 아마 사르바스티바다는 자신들의 논설을 산스크릿어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논설을 저희들이 전야니아프라스타나 샤스트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석서로서 마하비바샤샤스트라 대지도도론을 만들고 이랬는데 서릴체유부의 이 오리지널한 아비달마의 논서들 가장 중요한 논서들은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한문으로는 산스크리트 원본은 사라지고 이 원본이 한문으로 번역되어서 이제 우리 한문대장경에 우리 고려대장경이라든지 이런 대장경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 전통으로 봤을 때도 바로 이 제3결집에서 이렇게 축출된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의 차이가 벌어지고 어떤 따라서 이 제3결집이야말로 오늘날의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쇼카 왕 시대만 해도 이 북서쪽에 머무르던 불교가 이 설일체유부와 분별설부로 갈라지면서 일부가 마투라 지역으로 중인도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가 쿠시안 시대의 인도의 중심지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불교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쿠시안 지역의 핵심지역으로 올라가서 이곳에서 변화를 겪은 불교가 중국까지 가서 오늘날의 북방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 지역에 남아있던 불교는 점차적으로 서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확장되었고 그 일부가 오늘날의 스리랑카에까지 이렇게 가서 중세 불교로 발전했고 이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존된 빨리 경전이 오늘날 남방불교의 소위 경전이 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까지 가게 된 것은 아쇼카 왕이 자신의 불교, 자신의 다르마를 여러 곳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포교사들을 사방으로 파견했는데 그 중에 스님들도 파견되었고 그 스님들 중에 하나가 마힌다라는 스님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동남아시아로는 황금의 땅 수완나 부미의 소나 우따라가 갔다는데 그 전통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했고 아쇼카가 보낸 마힌다 자기 딸인 쌍가미타도 같이 스리랑카로 갔는데 이분들에 의해가지고 스리랑카의 테라와다 오늘날 남방불교의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도시 스님들이 추출됩니다. 이게 이제 제2결집이 되고 이제 바이샤리의 스님들이 종단에서 축출되는 일이 일어났고 조금 더 지나서 대천이라는 스님이 아라한들은 다섯 가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소수의 보수적인 스님들과 다수의 일반 제과자들과 유학이 아닌 스님들이 갈라졌는데 이분들이 대중부가 되고 소수의 스님들은 상자부가 됐고 이 상자부가 부처님 돌아가서 200년 정도 되니까 불교 내부에서 아트만 이론을 받아들이되 아트만이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뿌드갈라라고 이야기해서 뿌드갈라가 있다가 했던 바시푸드레야가 나오고 스타비라는 남아있었지만 230년에서 40년 정도 되니까 정말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고 바로 이 분쟁을 통해 가지고 아슈카왕이 불교 교단 내부의 정화라는 이름으로 케이블했고 그 결과가 사르바하스티바다와 비바하자바다라는 불교의 거대한 두 개의 물교를 만들었고 바로 이 사르바하스티바다는 마투라로 이동했다가 북서쪽으로 가서 오늘날 한문으로 된 경전군을 만드는 북방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으며 비바자바다는 서쪽과 남쪽으로 주로 갔는데 일부가 스리랑카에 살아나면서 이들의 빨리 경전이 오늘날 남방불교의 소위 경전이 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슈카왕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불교 교단이 분열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원했고 이렇게 자신의 석주에다가도 쌍갑에다 교단을 분열시킨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교단을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아슈카왕 시대에 가장 큰 불교 교단의 분열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아슈카왕 시대에 지금 보시면 충실한 불자로 보리스나무에 갔는데 충실한 불자였지만 또한 이 아슈카왕이 너무 불교에 대한 애정이 지나쳤을 때 불교 교단의 내부의 문제에 개입해서 정화라는 이름으로 불교 교단의 문제에 심각하게 개입한 최초의 왕이 또한 아슈카왕이 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3결집과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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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